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천시 여성단체들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천시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공공기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정기총회를 열고 대한어머니회 이천시 지부 회원들은 공공기관 범시민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세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이천시 지부 회원들도 중앙로 문화거리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알리는 범시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대한어머니회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유치 서명운동을 위한 팸플릿을 나누어주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시민주도 결의문 발표, 전화 서명운동,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도지사에게 보내는 손편지 등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권명희 이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천시민 모두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 유지를 희망한다며 이천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 모두 한마음이 되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전세현입니다. KBPS 전세현입니다. KBPS 전세현입니다.